아스피린 한 알이 대장암 위험 낮춘다? 어? 근데 아스피린은 그 두통이 있을 때 먹는 약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심장에도 또 드시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대장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최근에 나온 논문, 관련 논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4년 8월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성인 10만여 명을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8%나 낮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검색해보면 건강기사에서 그런 게 나와서 야, 아스피린은 만병통사긴가 보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며칠 후 했더니 오히려 또 안 좋대. 그다음에 댓글 쓸 뻔해요. 어쩌라고요? 쓸려다가 엄재재왕이 물어봐야지 했는데 딱 준비하셨네요. 그러게요. 이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스피린은 어떻게 이게 대장암 예방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스피린이 과연 그럼 대장암을 확실히 발병을 낮추고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려면 우선 이 논문 자체의 방법론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연구를 살펴보면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서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비만이거나 음주나 흡연을 좀 자주 하거나 결과적으로 좀 생활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에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아스피린을 복용을 해서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 사람들을 이제 연구한 걸 봤을 때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드셨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0년 이상의 기간 한 주, 일주일에 최소한 14알 이상의 아스피린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유, 많이 먹는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는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아스피린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장 내시경처럼 이게 막 90몇 퍼센트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18%에서 20% 사이인데 비용도 10년이면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스피린을 대장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으로 대장암을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좀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지혈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혈관이 막히는 거에 예방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득이라면 사실 실이 더 많은 약이에요.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듣고는 약국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아스피린이 그렇게 좋다던데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아스피린이 사실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내과에 가시면은 처방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약의 이름도 아스피린이 아니고 생긴 것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스피린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냥 아스피린은 사실은 약국에 와서 이렇게 문의하면은 그냥 저희가 처방전 없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죠. 저용량이 아니라 고용량을 드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또 새로운 사실들도 있는데요. 이 아스피린을 오남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부작용인지 알려드릴게요. 위장관 출혈, 빈혈, 뇌손상. 뇌손상 너무 무섭다. 이 아스피린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피를 좀 묽게 하죠. 흔히 말하면 피를 묽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피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혈전을 예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하게 먹으면 출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는요. 이렇게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위장관 출혈의 위험도가 약 59% 증가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 논문에서는요.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을 장기 복용하면 뇌출혈의 위험도가 38%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요.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종합감기약, 비타민C 그리고 관절염약. 관절염약. 이거 왜 안 되지? 일반적으로 종합감기약에는요. 이미 진통소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과 함께 드시면 진통소염제의 용량이 너무 과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감기약 드실 때는 함께 드시면 안 되고요. 또 관절염약. 그 안에는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 진통소염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안 되시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약국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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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